정거장 ISS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250조원, 현대차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구조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비싸도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 최대의 철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주에서는 모두 같은 지구인입니다. ISS는 인류 협력의 상징입니다. 너무 커서 한 번에 만들 수 없어서 레고처럼 조립했습니다. 미국 모듈에 러시아 모듈을 붙이고, 그 다음 일본 모듈을 여붙치는 방식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15개국이 힘을 모아 지금의 크기로 키웠습니다. 임무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우주인 208명이 다녀갔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다녀간 곳도 여기입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폐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어떻게 폐기할까요? 그냥 두면 우주 쓰레기가 되어 인공위성을 덮치거나 지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최대의 철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철거반 반장은 최근 일론 머스크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스페이스X를 철거 업체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우선 하루 15번씩 지구를 도는 궤도에서 이탈시킨 후, 안전하게 지구로 끌고 내려와 남태평양 깊숙이 가라앉히는 계획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행은 누가 맡을까요? ISS의 철거 시기는 일단 2030년 말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쯤 대형 우주쇼가 한 번 더 펼쳐질 듯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바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